안녕하세요. 다이겐 코크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원 다육에도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선원 다육에 다육이 하고 항상 아프리카 식물 아니면 선인장 골고루 다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식물원에 아프리카 식물 구하기 힘든 아이들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빈치 금은 워낙에 몸값이 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또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식물도 구해달라고 한지가 2년 됐는데 2년 전에 구입한 것도 이번에 오기도 했는데 다빈치 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 금이 되어있는데 이게 빨갛게 변한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예전에 사장님이 매니아로 키우실 때는 이 한두에 7만원씩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금이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얼굴도 예쁘죠. 이게 4만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가격이 많이 착해졌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통통하니 너무너무 예뻐요. 금이 지금은 색감이 안 올라와 있지만 금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 착한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이번 주에 또 가격은 무조건 다 착합니다. 비교해보시고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선물을 작은 아이들 또 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선물을 드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또 특가로 이거 프릴 돌기 마디바 요즘 유행하죠.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좀 보세요. 이거는 프릴이 이렇게 잔잔하게 들어가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15cm는 넘을 것 같고 크기는 좀 크고 작고 여기 보세요. 프릴이 이렇게 두껍게 되어진 아이들도 있고 이게 지금 입장이 밑으로 다 흘러내리는 모양을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다 예쁘게 생겼어요. 한번 보이셔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프릴도 엄청나게 여기 많이 있고요. 위에 모양도 참 예쁘게 생겼어요. 너무 예뻐요. 이런 아이들 오늘 특가로 가격 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대박이죠. 너무너무 대박입니다. 다빈치 코드는 지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거는 4만 원. 이게 이제 한 7cm 풀분에 들어있을까요? 기본 풀 부분들은 살짝 다른데 이렇게 쪼글쪼글 하죠. 쪼글쪼글 할 때 물 잘 모르시면 쪼글쪼글 할 때 저면으로 이 아이들은 저면으로 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탈피를 할 때 입장이 이렇게 벗겨질 때 이 아이들은 물을 닿으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위해서 주지 마시고 저면으로 이제 꺼냈다가 넣었다가 꺼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이들은 상토를 또 많이 넣으면 물을 많이 주거나 상토를 더 많이 넣으면 이 아이들이 그냥 풀처럼 불러서 이렇게 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은 모르시면 이렇게 좀 쪼글쪼글 할 때 주시고 일단은 이 아이들이 배수가 잘 돼야 된다고 하니까 마사율을 높여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아이들 배수 잘 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사보다는 모래를 조금 더 많이 섞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사장님한테 이게 코너나 아니면 아프리카 식물 선인장들 키우시는 거 잘 모르시면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로라도 이거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로라 이게 지금 이런 아이들은 한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흙을 완전히 털어서 분갈이를 하게 되면 흩어지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그냥 흙을 깨끗하게 털지 마시고 조금 남겨놓고 흩어지지 않게 모아서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00원 하니까 이것도 한 2포트, 3포트 정도 합식을 해서 더 풍성하게 예쁘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오로라는 금이죠. 흙의 금이 오로라니까 이것도 금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키워보니까 이런 아이들은 햇빛 양을 조금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오짜라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도 햇빛 양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모르 파티도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요즘 이렇게 피멍으로 올라와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지금 삼두, 사두도 있네요. 거의 삼두, 사두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얼굴이 좀 크든가 작든가 이런 모습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아이들은 아예 이렇게 풍분, 풍분에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00원에 아유, 너무 예쁘죠? 아유, 너무 예뻐요. 이거는 얼굴이 살짝 큰데요. 너무 예쁩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옥션도 있는데요. 옥션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도 지금 조금 성장을 할까요? 연두빛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자구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모양은 조금씩은 달라요. 이렇게 두 줄로 있는 아이들도 있네요. 한 줄로 이렇게 얼굴이 크게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두 줄로 이렇게 얼굴이 좀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위에가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문양이 이런 모양이, 문양이 들어져 있습니다. 3,000원. 아유, 정말 가격 착하죠. 3,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아, 원술로우도 이런 아이.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얼굴이 크니까 이두도 있는데요. 이거는 육두로도 되어져 있어요.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2두부터 해서 3두도 있고요. 5두, 6두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은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앙떼떼, 오, 앙떼떼 엄청나게 큰데요. 이 앙떼떼 한번 보세요. 색깔은 지금 여름이라 조금 빠졌어요. 이제 살짝 올라오고 있죠. 여기에 한번 보세요. 앙떼떼는 진한 색감으로 다 물드는 거 아시죠? 어떤 거하고 물이 많이 든다고 할까요? 앙떼떼는 진한 자주색 이렇게 물이 드는데 이 아이들도 이렇게 진한 지금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통통하고요. 많이 얼굴도 크거든요. 너무 괜찮죠? 이런 아이들이 가격. 앙떼떼는 뭔가 몸값이 있었네요. 18,000원 합니다. 외두로디아자 있는데 이 아이들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진리연금도 예전에는 진리연금도 참 많이 몸값이 진리연금도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진리연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몸값이 상당히 있었죠. 진리연금 이렇게 큼지막한 삼두가 가격이 8,000원 합니다. 8,000원. 와우, 너무 괜찮죠? 진리연금도 요즘 나오는 거에 살짝 밀린 거 같기는 해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키우고 있는데요.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렇게 빨간 톤이 올라오고 있어요. Y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썬라이진금도 아유, 너무 귀엽네요. 이렇게 좀 작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썬라이진금. 요거는 지금 봐서는 요게 목대가 적심일까요? 아닐까요? 잘 표시는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적심으로 해서 요렇게 이제 자구를 조금 많이 만들어내진 것 같아요. 8,000원. 요것도 정말 작은 화분에다가 요렇게 떼글떼글하게 붙여놓으니까 예쁘더라고요. 큰 대품도 예쁘지만은 작은 아이들도 엄청 예쁘더라고요. 요거 가격 8,000원. 썬라이진금은 이제 더 진하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죠. 여름에는 요게 물이 살짝 빠지니까 연두빛하고 요렇게 연두빛이 좀 강하더라고요. 금색보다는 연두빛이 강하다가 요거 진하게 물이 듭니다. 어우, 8,000원. 그래서 요렇게 조금 큰 아이들이 있으면 작은 아이들도 한 번씩 이렇게 키워보세요. 작은 화분에 따글따글하게 굳혀도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버클리가 가격 7,000원 합니다. 요게 꽃향이 좋은 아이들이죠. 요게 봄에 꽃이 피고 향이 나면은 너무너무 인기가 많은 아이들인데 요것도 보면은 요렇게 자구들은 밑에서 품어주고 있습니다. 자구들이 많이 나와요. 꽃향이 좋은 아이들이죠. 아유, 귀엽네요.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몽블랑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뭐 다 굳혀진 아이들이고 요 아이들이 이제 미리 들어와져 있던 아이들 때끌따그라게 굳혀진 아이들은 가격이 만원하네요. 오, 예뻐요. 빨갛게 물들면 예쁘거든요. 요거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줄리아나 같은 경우에 요게 4,000원 합니다. 요게 포트에 들어져 있어요. 예, 지금 보니까 요거는 3두로 되어져 있고요. 충수도 많아요. 너무너무 귀엽죠. 요런 거는 다 흥분에 이렇게 빨갛게 키워놓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충수도 많으면서 빨간 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2두나 3두, 뭐 이렇게 4두 분질을 하면은 요렇게 4두도 있고요. 4,000원. 너무너무 가격 착하죠. 녹기란도 가격은 9,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요거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목대는 목재라가 되어져 있어요. 요런 아이들, 귀엽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요게 9,000원에 있습니다. 녹기란 9,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수금도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 녹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자구가 더 많이 품어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죠. 요렇게 수정처럼 맑은 톤으로 되어져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요것도 조금 더 금 부분이 색감이 물들면 요 아이도 빨갛게 올라오나요? 빨갛게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던데 수금 너무 괜찮죠.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투명하게 보이면서 너무 예뻐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칸베이 군생이라는 아이예요. 칸베이 군생. 가격은 만원합니다. 요것도 하월시아 위에 들어가는데 어머 초콜릿 색감이 비슷해서 진짜 초콜릿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도 있어요. 요거 위에는 약간은 투명하게 되어져 있고요. 안쪽에는 좀 진한 톤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쁘죠? 삼각형. 요 하월시아 아이들은 또 삼각형 모양을 많이 하는 아이들도 있죠. 오우 이렇게 있어요. 자구들은 모지에서 자구들은 뭐 3개도 품어주고 4개도 품어주고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월토이 가격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월토이라고 하네요. 흙토이도 있고 월토이도 있고 아이고 귀엽죠? 이렇게 진한 베이지 색감 이런 느낌으로 있어요. 솜털이 살짝 있고요. 너무 귀엽죠? 여기 자구들은 이렇게 3개 4개 다 품어주고 있어요. 월토이 3,000원. 너무 귀여운데요. 3,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핑크라인인에 파랑새라는 아이가 또 따로 있을까요? 2두로 되어져 있어요. 핑크라인을 그리고 있어서 핑크인지 이렇게 파랑새. 예쁘죠? 핑크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2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테리움 오베슘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가격은 10만원에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입장 보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거 구근이 있는 아이고요. 묵둥이 있죠? 구근이 이렇게 한번 들춰볼게요. 이렇게 구근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완전 뜨겁게 구근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꼬불꼬불하게 너무 건강미가 넘치면서 이거 딱 쳐다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은 이런 석화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아이고 아테리움 오베슘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거 궁금하신 거는 사장님한테 더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키우는 방법이라든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근이 보이시죠? 이런 느낌으로 있습니다. 꼬불꼬불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이고 정말 입장이 화사한 건 아닌데 이거 입장을 쳐다보면 기분 좋아집니다. 기분 좋아지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구갑용도 이 아이들 새로 입구가 되었는데 너무 가격 착하게 두라져 있어요. 구갑용이 완전히 등껍질은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등껍질이 생겼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생겨야 되겠지만 모양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모양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등껍질이 많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가격 2만 원 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도 한 번씩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갑용 완전 등껍질 엄청 큰 아이들은 몸값이 커 하잖아요. 이렇게 착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꽤 큰 것 같아요. 모양이 꽤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갑용 2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댄섬 한번 보세요. 가격 8천 원 하는데요. 어머 세상에 이거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아유 구근이 이렇게 나와져 있고 댄섬은 이렇게 이제 목대가 형성이 되어지는 게 멋있는 거잖아요. 인삼 뿌리처럼 뿌리를 더 이제 내려서 괴근을 만들어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아주 멋진 아이들인데 이렇게 두껍게 많이 생겼어요. 아유 이거 8천 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괜찮은데요. 이거 한 번 더 크게 멋지게 한 번 키워보세요. 꽃은 뭐 예쁜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분갈이 하실 때 이거 이제 밑에 대근이 있으면 그걸 남겨놓고 그거를 살려서 또 분갈이를 해놓으시면 훨씬 더 멋있는데 이 정도 올라오는 아이들이 8천 원 너무 괜찮지 않나요? 뭐 한 번씩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시도 가격은 5천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3두 4두로 되어져 있고요. 무거워진 아이들이에요. 자구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색감은 지금 이제 살짝 핑크빛이 돌려고 합니다. 3두 4두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5천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커피빈 한 번 보세요. 아유 너무너무 귀엽죠. 이게 이제 포트 기본 폴분에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새로 나오면서는 빨간 색감으로 나오고 있네요.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셔요. 여기에 이제 살짝 조금 크고 작고 수형은 조금씩은 다르고요. 더 풍성하고 안 풍성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더 풍성한 아이는 목대가 조금 덜 두꺼운 이런 느낌도 있고요. 조금 덜 풍성한 아이들은 목대가 조금 더 붉은 느낌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새순 나오면서는 빨갛게 나오니까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게 7천 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괜찮죠. 가격이 착해서 지금은 이런 아들의 미처스 이런 아이들도 가격이 워낙에 착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커피빈도 한 번씩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천 원이라고 합니다. 덕양갈매기도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살짝 콩 농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은 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딱이죠. 5천 원 합니다. 가질 수도 많이 있죠. 이런 아이들 색감은 이렇게 조금 빨갛게 물이 들어옵니다. 금 있는 부분 더 빨갛게 들어오고 황금갈맥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은 이런 황금색 황금색보다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녹하고 금이 이거는 노란색 금이 들어가져 있고 이거는 하얀색 금이 들어가져 있는데 하얀색 부분은 핑크색으로 물이 들을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5천 원 합니다. 너무 괜찮죠. 살짝 농분에 심어주시면 작은 홍농분에 심어주시면 정말 딱일 것 같아요. 너무 예쁘네요. 너무 사랑스럽죠. 5천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독일 농기시마도 이런 아이들 이거 한번 구근 한번 보실래요. 가격 18,000원 합니다. 아이고 이 목대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목대 두껍죠.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빨갛게 물들면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투수가 조금 더 많네요. 투프트가 있는데 어우 목대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목대에서 자구들이 나와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치화와 금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치화와 금반 4천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금이 있는 아이들 뭐 그렇게 있어요. 10cm 필분해서 이런 아이들 2두로 되어져 있어요. 금이 뚜렷하게 금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금이 있으면 이렇게 한 바퀴 빙 돕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이 딱 도는 아이들 있죠. 14,000원 이두가 가격 14,000원에 있고요. 콜라비콜라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거 대품으로 되어져 있네요. 콜라비콜라는 9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방울방울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밑에 구구는 아주 두껍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자구들이 나와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으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죠? 콜라비콜라도 이런 모습이에요. 저는 밑에 목지 일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큰아이가 가격 9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안젤리나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아이들이 5,000원 합니다. 5,000원에 이렇게 있어요. 이두 많이 굳혀진 아이죠. 안젤리나도 뭐 이렇게 진한 색감 핑크색도 물이 올라오지만 이런 아이들도 대체적으로 또 노란색감도 같이 올라와서 예쁘죠. 안젤라나 아이고 예전에 워낙에 문값이 거했던 아이입니다. 뭐 콜라비콜라가 이렇게 작은 아이도 있네요. 이게 무거지니까 이거 자구들이 동글동글 해지네요. 굳혀지면서 다져져서 동글동글 하네요. 여기 한번 보세요. 콜라비콜라가 이건 대품이라 9,000원 하고요. 이거는 이렇게 조금 굳혀져야 이게 동글동글 하게 되나 봐요. 이런 아이가 있어요. 이거 18,000원에 있습니다. 콜라비콜라도 한 번씩 또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접해보지는 안 했는데 콜라비콜라서 이름도 예쁩니다. 이렇게 자구들이 이게 무거져야 동글동글 해지나 봐요. 다져지면서 동글동글 해질 것 같아요.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수연금이 있는데요. 수연금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또 분갈이 분갈이 예쁘겠죠. 목대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져 있고 자구들이 나와진 것 같아요. 이것도 빨갛게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빨갛게 물들면 예쁘죠. 수연금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거는 샹그릴라 가격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한 번 보세요. 목대는 이렇게 올라온 아이들이 있고 빨갛게 물이 올라옵니다. 많이 다져진 아이들이에요. 살짝 농분 키워놓으시면 빨갛게 물들면 예쁠 것 같아요. 샹그릴라도 가격 이거 얼마 일까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수연이 이렇게 빨간 포트 사이즈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자구들이 많이 나오면서 풍성 했죠. 이게 거의 다 풍성 한 것 같아요. 얼굴 이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도 있지만 이거 보세요. 다 풍성 하게 자구들을 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괜찮죠? 이게 3,000원 합니다. 빨간 톤이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괜찮은데요. 수연 큰 것들 거의 다 키우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큰 거 있으면 이거 콩분에 요즘 화분도 많이 남으실 거예요. 콩분에 한번 이렇게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요. 가을에 빨갛게 한번 키워보세요. 3,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남일레 때도 물이 살짝 들어오려고 이 아이들도 약간은 탈색된 듯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물들으면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완전히 물들었을 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군생이 가격 많은 합니다. 소근이나 기본 풀분에 이렇게 키워놓으시면 훨씬 더 물들었을 때 예쁠 것 같아요. 남일레 때도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첸트밀이라는 이 선인장 한번 보세요. 조금 특이하죠. 조금 특이합니다. 이렇게 밑에 이 선인장은 자구가 몸을 감싸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구 때는 이렇게 몸을 감싸고 하얗게 있다가 이렇게 조금 커지면서는 이런 몸통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위에는 솜털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지 않나요?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조금 이렇게 접목해서 이렇게 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꽃대는 지금 꽃은 피고 짓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시큼하게 꽃대가 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꽃대는 이렇게 사이에서도 나오나 봐요. 조금 특이한데요. 이 모양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위에가 이렇게 납작하게 되면서 이게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얗게 솜털 뭉치가 하나씩 있어요. 좀 특이하죠. 다른 거에 비해서 손인장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은 특이한 것 같아요. 젠틀밀이라는 아이가 8,000원에 있습니다. 8,000원. 너무 괜찮은데 귀엽죠. 이 아이를 보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작가가 만약에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작가의 세계를 엿들어봐야 알 수가 있듯이 이 아이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 아이예요. 젠틀밀이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블랙베어 블랙베어 군생이 있는데요.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블랙베어도 굳혀져 있어도 이보다는 조금 더 크게 키워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3도 4도 이거 4도 한거는 2도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이시 핑키가 너무너무 예쁘네요. 이게 꽃 모양으로 얼굴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우 너무 예뻐요. 아이시 핑키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이 5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오우 아이시 핑키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노젯트가 이렇게 예쁘게 또 활짝 웃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약간은 이제 빨갛게 물이 들으려고 살짝 변화가 되어져 있어요. 오우 이거 빨갛게 물들면 예쁘거든요. 이렇게 듀스가 많아요. 엄청 많죠? 오우 아이스 핑키는 아직도 큰 대품들은 몸값이 있습니다. 16,000원에 착한 가격으로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군생도 가을에 또 빨갛게 물들여서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 복랑금 있습니다. 오우 애플 복랑금 우리가 이거 한번 팔았다가 안 나와서 이거를 많이 이거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애플 복랑금이 오우 이거 그냥 호피 복랑금 이거보다 진하게 더 붉은 톤이 나오면서 물이 들더라고요. 이게 보라톤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묵어져서 물드니까 빨간 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애플 복랑금 찾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거 한동안 신품종으로 나왔다가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오는데요. 오우 가격 4천원이면 너무 착해요. 이보다 크게 신품종으로 나오면서 몸값이 있었는데 너무 괜찮은데요. 한번 키워보세요. 찾으시는 분들이 이거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이거 애플 복랑금 있습니다. 보랏빛으로만 이게 복랑이들은 보랏빛으로 물드는데 이게 빨간 톤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복랑금 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오우 괜찮은데요. 오우 하나 가져갈까요. 오우 이거 애플 복랑금 이 빨갛게 물드니까 나도 그때 나왔을 때 살걸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4천원에 있으니까 한번씩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라리언 이거 15cm 필분에서 이렇게 많이 있어요. 2두로 되어져있는데요. 이 아이들 가격 8천원 합니다. 아유 이거 지금 뽀얀 백분은 안 올라왔는데요. 뽀얀 백분에 핑크색으로 물드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이거 15cm 풀분에 있기 때문에 얼굴도 크고 예뻐요. 그래서 핑크색으로 물드면 눈에 훨씬 띌 것 같죠. 8천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하트 이모션 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하트 이모션 맞죠. 5천원 하는데요. 이 외두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얼굴도 큼지막하게 예쁘게 되어져있죠. 이것도 뽀얀 화장을 시켜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런 노제트를 가지고 있어요. 2두도 있고 외두도 있는데 일단은 가격은 5천원 합니다. 지금 봐서는 핑크색으로 물이 들 것 같아요. 뽀얀 백분에 핑크색으로 올라올 것 같고요. 가격은 착하죠. 이렇게 5천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텐트라잼이 이렇게 풍성하게 큰아이들이 있어요. 와우 대박이죠. 완전 대박이에요. 이거 좀 보세요. 와우 이렇게 큰아이가 이렇게 많이 굳혀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가상들은 입장은 떨어져 있죠. 아무래도 이동 중에 입장은 서로서로 부딪히면서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거 보세요. 얼굴 큰 얼굴의 자구가 일단은 수영이 예뻐요. 그리고 약간은 붉은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셔요. 와우 정말 풍성하죠. 이게 가격이 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살짝 농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겠어요. 이거 모을 것도 없이 수영이 이렇게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면 예쁘거든요. 완전히 물들었을 때 정말 예뻐요. 너무 괜찮은데요. 이거 가격이 만원이래요. 정말 대박이죠. 어머 세상에 너무한다. 정말 가격이 만원이래요. 정말 대박 가격으로 소관지는 요즘은 다 키우고 계십니다. 소관지도 나올 때마다 농장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소관지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 봤는데 농장마다 폼이 살짝살짝 다르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예쁘죠. 통통하고 사랑스럽고 예쁜 소관지가 들어와져 있어요. 소관지는 소지섭의 애칭이라고 합니다. 소지섭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키도 크고 지금은 그렇지만 좀 젊었을 때 엄청 멋있었던 아이가 아니죠. 소지섭인데 이게 소관지 이거 만들어신 분이 소지섭을 너무 좋아해서 소지섭의 애칭을 따서 소관지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가 가격 14,000원 소관지가 14,000원 에 들어져 있고요. 너무 괜찮죠. 너무너무 예쁘네요. 근데 소관지도 저도 키우지만 이게 무난하게 여름에 잘 나요. 올여름에도 잘 났습니다. 그래서 소관지도 조금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홍지파치 가격은 12,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착해졌죠. 뭐 이제 조금 더 단수는 생겨야 되겠지만 완전히 묵둥이보다는 콩지파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렇게 요보다도 조금 한 층수 더 많아져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요 사랑스러운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12,000원 이래요. 정말 가격 착해졌죠. 요게 또 9cm나 아니면 기본 풀분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 12,000원 너무너무 가격 착해졌습니다. 노또도 요거 4,000원 이래요. 4,000원 노또 보이시죠. 4,000원 제가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늘이 지네요. 4,000원 아유 세상에 노또도 4,000원 이래요. 어휴 요기가 금인가요? 어 노또 금인 것 같아요. 요게 금이 요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클린도 가격 8,000원 이래요. 와 대박 착해졌죠. 제클린 뭐 누구나 다 또 키우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거 제클린도 마찬가지로 소간지처럼 여름에도 무난하게 잘 크는 아이고요. 요거다 이제 더 통통해지면 훨씬 더 멋진 아이죠. 멋진 아이예요. 이렇게 묵어질수록 요거 제클린은 멋진 모습이고 더 진하게 물들었을 때 훨씬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제클린 여름에 갔다 그러시면 한번 더 키워보세요. 너무너무 가격이 착하잖아요. 우리 때는 엄청나게 몸값이 커했던 아이들이고요. 요렇게 있습니다. 니포스 가격 3,000원 에 있습니다. 일단은 삼두로 되어져있네요. 삼두 요기엔 다 모듬이기 때문에 조금 문양은 다 틀리게 되어져있으니까 여기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는데요. 삼두가 이렇게 분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빨리 분질을 하는 경우도 있네요. 삼두가 가격 3,000원 3,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온 라이트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요것도 이제 거리대나 외부에서 키우면 훨씬 물은 예쁘게 잡혀요. 외두로 되어져있는데 가격은 3,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거는 누비킹 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누비킹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9cm 풀분에 들어져있고요. 동글동글하게 굳혀져있어요. 누비킹 은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것 같고요. 약간은 젤리화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다 굳혀져있어요. 요것도 풍분 지금은 풀분에 들어가져 있으면서 굳혀져서 그렇지 요게 지금 조금 위에로 올려서 분갈이 해놓으면 훨씬 예쁘겠죠. 핑크색으로 물들면 젤리젤리하게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핑크색으로 살짝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풀분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모양은 조금 덜 나오는데요. 요 아이들도 핑크색으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복랑금 방울복랑금 지금부터는 키우면 여름 돌아올 때까지는 조금 든든하게 크겠죠. 요렇게 아주 야무지게 굳혀져있어요. 5,000원 합니다. 요거 어느 자구가 없지만 요렇게 자구들이 나와지고 있어요. 요게 지금 5,000원에서 많이 다져진 아이들이에요.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5,000원에 한번씩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갑의 목단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아갑의 목단 우리가 이제 구감용 목단 이런 아이들 보면은 입장 사이사이에 이렇게 솜털같이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이제 구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입장에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데 입장 중간중간에 요거 솜털같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목단이 이렇게 입장이 길쭉한 이런 목단도 있는 것 같아요. 특이하죠. 구근 한번 보세요. 구근은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6만원 하네요. 몸값이 살짝 있죠. 요런 아이들은 닭벼슬 철화예요. 선인장인데요. 닭벼슬 철화. 아이고 너무 멋있지 않나요? 닭벼슬이 살짝 색감이 이렇게 진하게 해도 물이 드는 것 같아요. 요런 느낌으로 있는 닭벼슬 철화가 요거 2만 8천원에 있습니다. 철화라고 딱 붙이나요? 아니면 그냥 닭벼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철화라고 적혀져 있지는 않고요. 요런 2만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북수 북수도 정말 특이하죠. 요기 가운데서만 솜털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밑에는 또 조금 좁아요. 위에가 조금 넓게 되어져 있어요. 요런 모습으로 있는 아이가 국수가 이렇게 좀 작은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격은 좀 착하게 나와져 있네요. 2만 8천원에 국수가 나와져 있습니다. 솜니염 한번 볼게요. 솜니염 좀 보세요. 이게 가격 5천원 합니다. 너무 귀엽죠. 요게 지금 빨간포트 사이즈 요기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저도 5년 키웠는데 솜니염이 올여름에 갔어요. 그래도 솜니엄도 프리모리처럼 여름에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제가 5년이나 키웠으니까 조금 강한 것 같아요. 빨간톤이 조금 약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솜니염이 여름에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솜니염 붉은톤으로 너무너무 예쁘고 기본적으로 키우는 아이들이니까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축전도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이고 밥 많아요. 노랗게 예쁘게 피면 예쁘겠어요. 5,000원. 아이고 예전에는 3두 5두 이런 아이들 가격을 주고 샀는데 이렇게 분지를 해서 아이들 이렇게 밥이 많아졌어요. 오 괜찮은데요. 꽃이 지금 올라오나요? 꽃은 하나씩 피고 지고 하는 것 같아요.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금왕왕 이거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한몸인지 따로따로 심어놓은 건지 그거는 확실하게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있어요. 삼두가 가격은 3,000원. 와우 대박입니다. 엔젤스 핑거라는 아이가 있어요. 엔젤스 핑거는 이렇게 더 진한 색감을 나타냅니다. 이게 완전히 맑은톤으로 바뀌었을 때도 이렇게 이런 모습인지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드는지 엔젤스 핑거 같은 경우에 맑은톤에서 핑크색으로 드는 건지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3,000원 아이고 대박 가격 착합니다. 밀크로즈 군생인데요. 가격 착하게 나아져 있네요. 밀크로즈가 원래 몸값이 있었어요. 이게 다 무거진 아이예요. 통통하게 굳혀져 있고요. 뽀얀 백분의 핑크색으로 나오면 예쁩니다. 이거 삼두도 있고요. 얼굴이 크면 이두도 있습니다. 많이 굳혀져 있죠. 많이 굳혀져 있어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돌면서 백분만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화장을 시켜야 예쁘다고 합니다. 이게 좀 있으면 화장이 됩니다. 7,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운동자금도 가격 8,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많이 굳혀져 있어요. 통통하게 굳혀져 있고 목대도 목질화 가 되어지고 있어요. 12cm 풀분에서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들의 가격 8,000원 너무 귀엽고 예쁘죠. 예뻐요. 운동자금 8,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쏘나 페라리가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이 누라져 있어요. 저도 봄에 노란색이 꽃이 펴서 선물을 받았었는데 창틀에 올려놨는데 여름에도 창틀에 그 뜨거운 햇빛을 다 받고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잘 살고 있어요. 다음에 제가 또 저희 집 꺼도 보여드릴 텐데 하늘 야생화 같아요. 노란 꽃이 피면 너무 예쁘거든요. 15,000원 약간 목등이 15,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조금 밥이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키노피가 이렇게 살짝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꽃송이 있는 아이들 먼저 보내드립니다. 15,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윈디라는 아이가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소개를 인디는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이 2만원씩 나왔었는데 지금 이런 군생들 착합니다. 이게 무거진 아이잖아요. 통통하고 물도 들으면 이게 주황색 톤이 나오죠. 이 아이들이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이 가격 7,000원 이래요. 인디도 사랑스럽게 한번씩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신비로즈가 참 좋더라고요. 신비로즈가 처음에 그 느낌 정말 정말 와 그래서 신비로즈 라고 이름을 지었구나 할 정도로 정말 색감 농장에서 바로 나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큰 삼두 12cm 풀분에서 큰 삼두가 있고 자구들이 나와져 있어요. 이렇게 사두도 있고요. 삼두 사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오두 까지도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개수를 필요하시면 오두 짜리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삼두 이렇게 많이 굳혀지면서 층수도 많아요. 완전 묵둥이거든요. 정말 색감 예쁩니다. 신비로즈가 이런 아이들이 14,000원이래요. 정말 가격 착해졌죠. 예전에는 이런 외두가 2만원씩 나왔었는데 와우 정말 가격 착하셨습니다. 둥근 둥근이 비추 위리대가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늘이 지네요. 7,000원 합니다. 이게 지금 9cm 1분에서 9cm 보다 훨씬 넘치죠. 오두 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안쪽에 적신 군생으로 해서 아이들이 두수를 많이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즘 예쁜 화분 많죠. 이게 그림 화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겠어요. 이거 여성이 그려져 있는 화분 이라든가 아니면 꽃 그림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자체가 몽글몽글하게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오래 키우다 보면 목대는 올라가지만 이 상태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예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너무 착해요. 7,000원 보내드립니다. 이것도 완전 대박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누비도나 누비도나는 여름에도 예쁜 거 다 아시죠? 워낙에 또 여름에 인기가 많은 아이예요. 목대가 두껍게 목질화가 되어져 있죠. 이런 아이들 예전에는 몸값이 고하게 나왔던 아이들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묵둥이들은 몸값이 있어요.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는 아이들은 좀 가격이 착하지만 이렇게 묵둥이들은 몸값이 있는데 완전 특가예요. 특가 만원이에요. 만원 이런 아이들 너무 괜찮죠? 이렇게 무거지고 통통하고 예쁜 아이들이 가격 매직 잼 골드 이거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그래도 살짝 물이 조금 더 드는 아이 있습니다. 이거는 빨갛게 물이 빨리 들어오고 안쪽에 노란색 겉에 빨간색 이렇게 들죠. 네티지아가 완전 빨갛게 든다 하면 매직 잼 골드는 노란색 하고 빨간색 같이 공존을 합니다. 너무 예쁘죠? 수영 좀 보세요. 이렇게 너무 예쁜 아이들 가격 4천원 대박 이죠? 아이고 예쁘죠? 이런 아이들은 아예 그냥 콩분 살짝 농콩분 에 심어놓으면 대박 예쁜 아이들 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죠? 4천원 아우 대박 입니다. 비오라이라는 아이가 4천원 합니다. 비오라이가 아우 이거 한번 보세요. 가을 느낌에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보세요. 무늬도 입장도 예쁘지만 무늬가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져 있네요. 새로 나오면서는 금색감 처럼 이렇게 금이 더 많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나오다가 색감이 진해지는 것 같아요. 대박 예쁩니다. 오 예뻐요. 4천원 4천원 합니다. 먼노 철화가 아이고 이거 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18cm 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옆으로 18cm 와우 이거 분갈이 해서 자리 잡으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7천원 합니다. 생얼도 있는 아이가 있는데 생얼이 있는 아이들 다 굴르면 좋지만 없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어요. 짧으면 15cm 그다음에 18cm 길면 18cm 넘네요. 7천원 정말 말도 안 착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먼노 철화 7천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르셀은 가격은 5천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굳혀지면서 맑은 톤으로 바뀌고 있어요. 마르셀 색감 물들면 핑크색으로 물이 들죠.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고급스러운 아이들이죠. 정말 가격 착합니다. 예전에도 뭐 이제 분생들은 몸값이 있었죠. 삼두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들 5천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수화철화도 가격은 7천원에 만원에 특가로 보내드립니다. 수화철화도 키워보시라고 추천을 합니다. 저도 몇 년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여름에도 색감은 많이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키핑장에서 키우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무난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년 키우고 있는데요. 이게 완전히 입장이 쪼그라붙지도 않으면서 붉은 톤을 여름에도 유지를 했어요. 키핑장에서는요. 그래서 이 아이도 한 번씩 키워보시라고 추천을 합니다. 철화하고 생화라고 이렇게 같이 있어요. 특가라고 합니다. 특가 가격 만원에 이렇게 금지 막간 아이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베사 군생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큰 아이들은 몸값이 아주 거하죠. 어머 이거는 색감이 조금 푸른빛이 돌아와져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게 뽀글뽀글 뽀글 뽀글하게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오베사 군생이 5만원에 있습니다. 이거 큰 대품들은 묵둥이들은 엄청나게 몸값이 거한데 이거 두스는 뭐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니까 여덟 개 열 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5만원에 아이들 너무너무 귀여워요. 5만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사갖고 가격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묵둥이인 것 같아요. 사갖고 또 이렇게 살짝 붉은 톤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쁘죠? 이게 지금 기본 풀분인가요? 9cm 풀분인가요? 이렇게 풍성하게 붙여진 아이들 7,000원 합니다. 수형은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도 이렇게 붉은 톤이 다 올라오는 아이들 있어요. 이건 좀 특이한데요. 수형이 옆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고요. 슈가 젤리 가격은 5,000원에 나갑니다. 슈가 젤리 오우 슈가 젤리가 붉은 톤까지 올라와서 예쁘죠?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오우 예쁘게 굳혀지고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습니다. 오우 예쁘죠? 충수도 많아요. 많이 묵어진 아이랍니다. 이거 5,000원 슈가 베이비 하고요. 메두 샤 금이 너무너무 귀엽죠? 사장님이 너무너무 귀여워서 눈요기로 구시라고 데려 왔다가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차나 콩군에 시원하면 이거 보면서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메두 샤 는 이렇게 조금 더 진해지는 아이들이죠. 5,000원 합니다. 키코 남봉옥 금에서만 풀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금이라고 합니다. 풀이 나왔으니까 금이겠죠? 키코 남봉옥 5만 6,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풀이 나와져 있어요. 풀이 신기하죠? 이렇게 삼각형 뿔 같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몸통에는 이렇게 솜털은 아니죠. 하얀색 점점점 있고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꽃대도 있는 것 같고 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키코 남봉옥 금에서만 뿔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5만 6,000원 가격 조금 착한 가격으로 내주신 거고요. 캐시아가 가격은 4만 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캐시아는 제가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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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도 블랙 블랙 그리고 라인을 따라서 진한 블랙 검정색으로 라인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건 조금 달라요. 캐시아 하고 저기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 캐시아 하고 백 Bosch 모양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손톱 끝에 손톱이 있는 거 거의 같은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게 이제 입장 끝 안쪽에도 이렇게 가시가 있는데 가시 나져 있는 그 나열된 모습도 살짝 다르기도 하지만은 백경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입장을 안쪽으로 만다고 합니다. 안쪽으로 이제 봉오리 형식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있다 하면은 이거 캐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오므들지 않고 이제 뭐 이대로 있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입장이 나열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틀리다고 하네요. 캐시아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백경은 가격은 4만원. 가격은 똑같아요. 가격은 똑같은데 이렇게 가시가 나져 있는 모습 안쪽으로 휘어져 나와져 있고 가시가 나열된 모습이 이렇게 살짝 달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아이는 안쪽으로 오므들고 이거는 바깥쪽으로 그냥 펴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가격은 똑같고요. 적토이 흑토이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적토이가 있습니다. 가을이라 이거 색감이 가을 색감이라 또 친근감이 갑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3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돌기롱기시마 여기에 돌기롱기시마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많이 착해졌네요. 기존에 몸값 있게 나왔었는데 돌기롱기시마 이것도 빨갛게 물드니까 특징적이에요.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한번 보세요. 돌기는 이렇게 물방울처럼 다 돌기가 입장마다 다 있고요. 이렇게 또 길게 입장에 따라서 길게도 또 나져 있는 모습이에요. 만원. 돌기롱기시마 또 보셨던 분들은 이거 가격 착하다고 하실 것 같고요. 콜로라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콜로라타가 아니라 클로란타라는 아이예요. 클로란타. 이렇게 가시처럼 뾰족뾰족하게 진엽수처럼 이렇게 되어진 아이가 있네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이제 자구가 번지면서 동그란 수형을 가지고 위에로도 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번식을, 자구 번식을 수형을 예쁘게 만들어가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양진도 있는데요. 양진이 오 대박. 3,000원이래요. 이게 지금 모주에서 빙 둘러와서 있으니까 6두. 이거는 7두. 오 너무 괜찮은데요. 양진이 빨갛게 물들잖아요. 동글동글하게 빨갛게 물들어요. 양진이 키우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니까 이렇게 착한 아이들로 한번 키워보셔요. 오 너무 가격 괜찮죠?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3,000원이라고 하니까 한번 키워보셔요. 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3,000원. 아이고 저거 이거 잘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동글동글하게 예쁘더라고요. 자태양 아이들 몸통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한 5만원 정도 했던 아이들보다 또 더 큰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이것도 해마다 이렇게 느낌이 다르게 이렇게 있어요. 키 높이도 커지면서 이렇게 통통하기도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2만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너무 괜찮죠? 오 이거 이제 진한 자주색도 올라오지만 꽃이 예쁘잖아요. 자태양은. 오 이렇게 몸통이 뚱커운 아이들 구하기도 아니 보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묵둥이들도 소개를 해드리지만은 키 높이가 이제 뭐 몇 년 묵어지면은 몇십 년 되면은 이게 통통하면서 몸통도 같이 굵게 올라가거든요. 아유 정말. 꽃이 정말 예쁜 아이잖아요. 꽃이. 자태양 이렇게 있습니다. 오 신기하죠? 이거는 12,000원에 앞전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12,000원. 요것도 이제 올해 여름에 이 정도 키 높이가 큰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몸통은 두껍게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오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2만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홍매와 철화가 있네요. 이게 홍매와 철화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홍매와 철화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피치후리데 철화 같은 느낌이 살짝 오는데요. 이게 일단은 만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사이즈 지금 철화하고 생얼하고 같이 있으면서 엄청난 크기를 자랑을 합니다. 요런 아이들이 가격 만원. 아유 정말 너무너무 다 작은 가격으로 보내드리고요. 녹탑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녹탑. 녹탑은 3,000원입니다. 녹탑이라고 하네요. 요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뭐 사계절 푸르르지 않을까요? 음 사계절 푸르른 소나무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물 드는 건지 녹탑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3,000원. 빨간 포트 사이즈에 3,000원에 있습니다. 선원 다육에서 이번에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요거 선원 다육에 지금 선원 다육에서 제가 항상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프리카 식물하고 선인장, 립토스, 코너, 하월시아 다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다육이랑. 요거에다가 전부 다 아프리카 식물하고 코너, 선인장 다 심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다 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주문하시면서 요거를 같이 배합토를 주문을 하셔도 되고요. 분갈이 처리니까 필요하시다 하면은 요게 토닥토닥 전용 흙을 같이 주문을 하셔서 분갈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기에다가 아프리카 식물이나 다 같이 해도 된다고 하니까 또 빚고 한번 요기는 선원 다육은 요걸로 또 사용을 하니까 한번씩 또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일단은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이게 6kg에 가격 12,000원에 보내드리니까 착한 가격으로 분갈이 처리해 또 한번씩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선원 다육에서 넘넘 가격 착한 아이들 이렇게 쭉 소개를 해드렸어요. 하나하나 보시고 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착한 아이들 한번씩 좀 하셔서 가을에도 예쁘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